구독은 자동차입니다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서울, 내셔널, 서울, 뮤지엄인 국립서울과학관에 만든 로봇입니다. 간전지! 간전지! 작동이 안돼요? 작동이 될 것 같은데? 말 안되네? 와라! 들어라! 어? 여기 새 배터리가 한 개 갈아야 되겠네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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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이 됐다 안됐다 하는구나? 어 됐다 이 다이오드에 불빛이 들어오면 시작되는거에요? 네 잠깐만요 안돼! 안돼! 네 다이오드 막치기 로봇 아닙니까? 아니 찾아가래? 네 이번에 디톤 스포프를 박을거에요 네 작동이 됐다 안됐다 하네요 어? 왜 안돼요? 이제 인사해봐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해주고 이제 끊어 어 이게 무슨 어 다이오닫기 좋았네 이제 갈거 같기도 한데 에? 미쳐마! 응? 미쳐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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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마!